1 2 2 3 미니라 아다시 박수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 처음쯤 상상해봤어 근데 오늘도 참 뻔하고 한번 다 고민 중 막상 네 앞에 서류 꽁꽁 열어버렸다 숨겨왔던 나의 맘 절반의 반도 주지를 못숨어 어 어 아직은 준비가 안좋았다구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구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새가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줘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내려 열고 싶지만 너를 꿈은 고민해도 좋은건 어쩌니 팬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손에 손 잡고 여름의 연입 여름의 연입 그녁 여름의 연입 한글자막 by 한효정